안녕하세요 정동군의 정성 담은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데이드 컴퍼니 데코앤즈 초간편 리폼 착착 의자 커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등받이형이고요 이 제품은 좌석형이에요 일단 강조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저가형 원단의 의자 커버들과 달리 고급 원사를 사용했습니다 신축성, 디자인, 내구성 모두 뛰어난 의자 커버에 가장 최적화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컬러 출시로 아주 좋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수 및 방오염 처리가 되어 있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 시 음식물을 흘렸을 때도 간편하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오염 제거가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하단에 이렇게 고정 버클이 달려 있어서 커버가 위로 벗겨지는 것을 기존 의자 커버들과 달리 이렇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좌석형, 등받이형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신축성이 좋은 원단으로 의자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의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음 방지 의자 발 커버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법은 일반 세탁도 가능하고 손 세탁도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 컴퍼니 데코앤즈의 초간편 리폼 식탁 의각 커버였고요 이상으로 정동군의 정성담을 리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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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